기분 좋은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전 6개월 시안부 판정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현재까지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니 프라사드 목사를 만나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257개국을 6년 6개월 만에 여행해 세계의 신기록에도 올랐는데요. 박고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 곱슬머리. 평범함에서 벗어나 다소 독특한 디자인의 기타를 작은 손으로 튕기며 연주하는 모습에 저절로 눈길이 쏠립니다. 그는 6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257개국의 선교 여행을 마친 인도인 음악 선교사 베니 프라사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초청으로 올해로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간증을 전할 기대에 무척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해맑은 모습과는 달리 그에게는 매우 어두운 유년 시절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는 2002년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그를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오히려 두려움 없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베니 목사. 그는 매일 모든 관계와 기회, 심지어 재정과 비자의 문제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매번 무료로 열었던 음악 콘서트에서는 수많은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여행을 마치신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청소년 스트레스,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 등의 문제가 인도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비로소 세계 여행을 마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비전의 길도 바로 인도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사역에 새롭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시즌 2데이 박고초롱입니다. 시즌 2데이 박고초롱입니다. 시즌 2데이 박고초롱입니다. 시즌 2데이 박고초롱입니다. 벽화